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둑집 1탄 아 2탄 봤어요? 외갓집다육에서 준비한 아이들 2탄을 먼저 갔죠? 네 맞아요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스케줄을 영상을 언제쯤 내보낼까라고 해서 2탄이 먼저 당첨됐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1탄 2탄 갔겠지만 자 일단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군생 A타입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아유 목소리 힘 뺀 게 얼마나 좋아 자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아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외두라고 표현합니다 제이드스타이고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다육맘이라면 꿈에 그리는 제이드스타 A타입 A타입이에요 B타입도 있고 원종도 있습니다 자 얘요 제이드스타 A타입의 군생 오 세상에 군생도 멋지고 A타입도 멋지고 다 멋져요 자 그러면 제이드스타 하나 둘 셋 짠 아 외두는 두 개 같이 사면 이만큼이요? 그러면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외두는 35,000원 군생이면 5만원이래요 군생 5만원 그러면 85,000원이잖아요 계산됐죠? 그러니까 단암 채널을 보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핑핑핑핑 왜? 계산도 잘해야 되고 빨리 회전을 시켜 두뇌회전을 하나도 그럼 만원 싸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75,000원에 드린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두 개 가질만 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분위기가 자 그러면 제이드스타 A타입 오 그려 니가 제이드스타 A타입이요? 어휴 세상에 자 드론샷 같죠? 드론샷 같습니다 드론샷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사이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와따 자 이 정도 사이즈 괜찮았죠? 예 괜찮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머 얘 소리가 나네 자 군생 군생 얼굴이 몇 개인지 쉬어요? 못 쉬어 이렇게 많으면 네 개까지는 쉬는데 그 이상은 못 쉬어 못 쉬지 못 쉬어 자 이렇게 해서 제이드스타 얘는 군생이고 낱개로 하나만 구매코자 하시면 5만원 외두를 낱개로 하나만 구매코자 하시면 3만 5천원에 택배비 하시면 4만원 음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시면 예 8만 5천원인데 택배비 빼면 8만 5천원 빼고 만원을 더 뺀답니다 음 머리 계산 다 됐죠? 그럼 다 난다 구독자님들은 머리가 핑핑 돌아가 자 3만 5천원 예 그 5만원이면 8만원의 가격을 8만원의 가격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시면 예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뭐하러 두 개를 같이 해서 한 개만 하지 한 개 하면 손해 무조건이 왜냐면 제이드스타 하나만 가격도 이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똑같다 그러면 에이 두 개를 뭐하러 사 그냥 하나만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외두와 군생이 전혀 달라요 분위기 느낌 어머 나 제이드스타 이 타입이야 두 개 다 있어 외두도 있고 군생도 에이 맞죠? 자 사이즈 갑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짠짠짠짠 아유 손톱 다칠까봐 안 돼야지 자 이렇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군생은 제가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네 몇 개예요? 네 개 이상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네 개 이상 자 이렇게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이드 스타 짠짠짠짠짠 군생 제이드스타 taip 군생 짠짠짠짠짠 이렇게 해서 와 오늘 대박 예감이에요 사심 가득 담아있는 제이드스타 taip 방송입니다 어머 사심 들었어 지가 자꾸 사고 싶은가 보다 없나? 있어요 B타입 있어요 원종 제이드스탑 많아요 다 구경하셨죠? 제이드스탑 A타입인데 얼굴이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지 얼굴이 어떻게 달라? 같은 하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서로 다른 아이 외도와 군생을 같이 하시는 특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다유기 괜찮았어요? 매미소리에 정겨움이 가득하고 제목만 간판만 보아도 정겨움이 가득한 외갓집다유기에서 구독자님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